안녕하세요. 레빗 2016 제1강 강사 최희선입니다. 자, 우리는 레빗을 공부하기 전에 레빗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레빗은 빔을 구현하기 위해 설계된 빔용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. 여기서 빔이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로 건축물의 설계, 시공, 유지관리 단계의 생애 주기 동안에 생선 및 관리되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디지털 모델을 의미합니다. 다시 말해서 2D의 도면을 3D로 변경하는 기능뿐 아니라 건설 과정의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건설 과정에 필요한